형이랑 저랑 가위바위보 하고 진 사람 엉덩이 맞게 했는데 진짜 아꾸더라고요, 진짜. 아, 패션이 뭐 되게 잘해요. 복수 한 번 하시죠, 여기서. 가위바위보! 나 이거 또 젖네. 아, 이거 팔로놨네. 저는... 저는 정말 저드리고 싶었어요. 야, 정말... 저드리고 싶었는데, 이거 게임은 게임이니까... 사실 좀 걱정이 생겨버렸는데... 이 지금 저거 메이킹도 그렇고... 아, 이거 살살 했어요. 무릎 말고 이리 붙여줘요, 저거. 제가 승진 씨 때릴게요, 드릴게요. 저거 빼낼 거예요. 가위바위보! 어? 이겼네? 저... 진짜 진해네, 요즘. 자, 때리세요. 네. 때리세요. 자, 이내니까 때릴게요, 이내니까. 오른발로 때릴 거예요. 야, 진짠데? 야, 이거 게임이니까! 마이크 빼야돼, 마이크 빼야돼. 게임이니까! 게임은 게임일 뿐! 오해하지 말자! 게임은 게임일 뿐! 오해하지 말자! 발 푸는 거 봐, 발 푸는 거 봐! 발 푸는 거 봐, 발 푸는 거 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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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크! 아! 아! 게임이니까! 어 근데 저기 좀 조심해야 되는 게